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6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해 법원이 이달 26일까지 이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박문진 야권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박문진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 만료 예정인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박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부 박문진 이사 지원자들은 방통유를 향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 박문진 이사들도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루어진 박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역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 홈쇼핑 채널이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의 지난 2008년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송위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내린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에 비춰 최근 MBC와 KBS 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 절차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회 취임 당일 회의를 소집해 이틀 전 공지라는 회의 규칙을 어겼고 겨우 1시간 반 동안 지원자 83명을 심사해 1명당 검증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토론도 없이 두 위원의 투표로만 뽑다 보니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이거나 노조를 탄압한 전력자들을 선임하는 등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비판입니다. 반면 현행법상 구체적인 의결 절차와 심의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적법성은 확보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냐고. 그걸 위법하다는 기준이 몇 분인지. 그러나 선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이력 기재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검증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지원서의 주요 경력란에 MBC와 KBS 등 5개 방송사의 시청자 위원이라고 썼지만 EBS를 빼곤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두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원을 못 채운 선임 결과 역시 효령 여부가 논란입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기존 이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지만 어떤 기준으로 남는 이사들을 선정했고 이 과정은 의결을 거쳤는지 방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3년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한 유튜브 방송은 그의 종군 기자 이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경력부터가 허위야. 자기가 종군 기자라고 얼마나 자기를 메이킹하면서 다녔어요. 종군 기자인데 항상 미군 뒤에 서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보호받는 종군 기자였지. 이 위원장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방송 출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에 적힌 법률 대리인은 모두 임무형 변호사. 지난주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적어도 지난해 초까지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SNS에 우리 누님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이에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방통위 예규 등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신고,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는 지난주 박문진 이사 선임 당시 회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방통위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박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 이혜지입니다. MBC 뉴스 이혜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